토이앤 아 좋은일이 있을거 같나?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아 헬로 그리고 오늘 예쁜 티티가 왔는데 티티 오늘은 티티를 그릴거야? 그런가봐 그래서 티티가 자기 그려달라고 왔나 그래서 제가 또박또박 걸어서 왔다 그래그래 잘왔어 그러면 한번 티티를 그려보자고 그럴까? 티티는 예쁘게 잘 그릴 수 있을거 같은데 한번 그려보자 어 그래그래 한번 티티를 함께 그려보자고 오케이 화이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? 오케이 헬로 키티 키티 렛츠 렛츠 조잉 나 키티 좋아하는데 네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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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티 헬로 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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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 아 피부 음, 예쁘다. 아, 예뻐 예뻐. 핑크색 리본이네. 핑크, 핑크. 핑크, 핑크 리본. 핑크, 핑크. 아이, 수습어. 아이, 귀여워. 지금, 요즘 이상. 강아지도 해야 되는데. 아, 누구? 나? 아, 나 이쪽 귀 안 보이는데. 아, 여기 귀에 있어. 음. 아하. 그리고. 음. 그 다음에, 이거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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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. 진짜 빠르게 그려. 나. 콧구나면 나는 좀 성의 없이 그리는 것 같아. 어? 그거 아닌데. 성의 없이 그리는 것 같은데. 응. 아니. 응. 되게 짧은 시간에. 응. 순식간에 순삭으로 그리는 것 같아. 그렇게 순삭으로 그리는 것 치고는. 엄청 더 잘 그리는 것 같아. 이렇게. 아, 진짜렁. 정말.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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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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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느끼고하다. 아... 표에 잘 됐나? 나 입 그릴까? 아 귀여워 아 진짜 미치겠다 너무 귀여운데 아 정말 너무 친피하네 맞아 맞아 네 또 고양이 다음에 냠 냠 냠 키티 라노 키티 키키키키키키 랩이날너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이렇게 계세요 바이밍 see you next time 뾰뾰옹 뾰뾰옹